안녕하세요 휘투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뻘짓으로 또 찾아뵈려고 하고요 지금 이 공간은 제가 했던 트렁크 공간입니다 이 트렁크 공간을 좀 더 할 때 좀 귀차니즘이 있던 게 있는데요 그것들을 고치는 내용이고요 좀 더 아늑해지고 좀 더 편해졌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는지 공유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고고! 문만 열면 처지는 이 트렁크 텐트 남들이 보기엔 완벽하고 멋있어 보이겠지만 나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다 바로 트렁크를 닫을 때마다 이 씹힘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다 또한 칙칙한 이 느낌 그래서 여러가지 생각을 해봤다 유레카 열때마다 항상 이 부분이 문제였다 바로 이 부분 이것만 없으면 걸리적거리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감히 뜯어버리기 시작했다 또 뜯는다 몇 번째 뜯는 것인가 그래도 뜯는다 인터넷에서 신박한 물건을 찾아냈다 바로 이지혁 지퍼다 지퍼가 있는데 뒷부분에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바로 붙이면 지퍼를 쉽게 달 수가 있다 나같이 재봉질 못하는 사람한테 딱이다 테이프로 쭉쭉 붙이면 끝난다 너무 완벽한 모습이다 가위질로 지퍼를 열고 이렇게 잘라만 주면은 지퍼를 붙이는게 완성이다 하는 김에 패딩부에 너덜너덜한 부분도 정리하기 시작했다 조금 더 깔끔해 보이게 반대편도 마찬가지 언제나 반대편은 마찬가지 그리고 이건 무모한 도전인 것 같았는데 저번에 남은 레자 가죽을 텐트에 붙여보기로 했다 텐트가 굴곡져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지만 접고 자르고 붙이고만 하면은 그다지 어렵진 않았다 그냥 냅다 자르고 자르고 모양에 맞게 자르면 됐다 언제나 그렇지만 반대편은 마찬가지 작업을 해주면 된다 근데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은 뭐지 잘못 자른거 같지 왜 일단 끝났다 완성된 외부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은가 외부의 지퍼만 열어주면 차이점이 나온다 언제나 이거를 말아올리는 건 너무나 힘들다 이것도 뭔가 방법을 보완해야 될 것 같다 달라진 곳은 바로 이 부분이다 지퍼 안쪽에 이 부분을 잘라내었다 지퍼를 달았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냅다 잘랐다 그래서 지퍼를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은 이렇게 자크를 열면은 그냥 통째로 빠지게 되어있구요 이렇게 하부에 걸리는게 아예 없죠 보시는 것처럼 그냥 양옆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통째로 말아 올리면은 완전히 개방을 할 수가 있다 이 마지막 마무리는 아무리 봐도 잘한 것 같다 제법 그럴싸하다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뭔가 괜찮다 이렇게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을 했고 바닥을 뚫어 놨습니다 가죽은 또 뭔가 확실히 정돈된 느낌이 든다 누비음 처리가 돼 있어서 따뜻하고 어느정도 단열 효과가 있겠죠 가죽에 단열 처리가 돼 있어서 어느정도 도통하고 텐트보다 확실히 도통합니다 그리고 아예 내부를 본드 뿌리는 본드를 통해서 붙여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펄럭거림이나 그런게 훨씬 더하구요 펄럭거림이 들어서 뭔가 안에서 봤을 때 내부 모습이 캠핑카의 벙커 공간 같은 느낌이 든다 좋다 텐트지만 텐트 안갖게 고로케가 컨셉입니다 좀 딴딸한 느낌이 나고 좀 따뜻한 느낌이 난다는거 스타렉스에 이만큼의 공간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괜찮다 바닥이 빵 뚫렸죠 그래서 무엇보다 텐트를 닫을 때 아무 처리 없이 닫을 수 있다는게 이번거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거지 이렇게 오늘은 트렁크 공간을 조금 더 아늑하고 편하게 좀 더 편하게 만들려고 제가 귀차니즘을 고쳐 봤구요 아무쪼록 이런 뻘짓 따라 하실 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따라 하실 분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구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휘투어스 였구요 다음에 또 다른 뻘짓으로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것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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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